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즈가 아니라 r 그 다음에 incredibly much가 아니라 many seeing이 아니라 saw dash이 아니라 which 이건 앞에 콤마가 있으면서 계속적 관계사란 말이에요 계속적 관계사 관계사 에서는 됐을 쓸 수 없지 음 그러니까 위치를 써 준 거지 그리고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외어는 안되고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보면 얘가 주어 여기는 동사 자리야 분사 앞에 콤마 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 아니었던 거야 어 요렇게 요 사람들과 같은 의사들은 요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many 하고 much 다음에 many 뒤에는 복수가 나오고 much 뒤에는 단수잖아 근데 series 가 복수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이 형식 동사고 오 얘가 주격 보호 줘 얘는 주격 보호 형용사 꾸미는 부사 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엔드로 인해서 a & b 인데 이게 각자 다른 개념이니까 복수 개념이 된 거야 아 아 아